전시 과정에 신명해서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한다. 낭떠러지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기도를 하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살릴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운 건데 누가 네 보고 신이라 했고 어떤 신이 와서 어떻게 불리자고 했는지 신당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제작진한테서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이시가정 전시명당을 둘러보니 여기에 일찍이 돌아가신 분 이시가정이나 전시명당에는 단명수가 이렇게 보인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이 가정 명당에 신이 오기는 왔다마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 이시가정에서 그러는지 본인이 그러는지 본인이 그러는지 관제구설 시비 어?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관제가 있다고 해서 관제구설 시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상 중에 여기에도 그렇다. 시아버지 쪽이든 보통 친정 쪽이든 누가 관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했었었는데 돈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원한 관계 원망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쪽이 죽었든 이쪽이 죽었든 했던 조상이 있다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시가정 전시명당을 둘러보니 너희 할매 때는 많이 닦았고 너희 할매가 무당 해먹었다는 소식은 들었지 아니 명을 못 받았는데 외신을 받았는데 전시가정의 신명에서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한다. 그렇게 고통을 줘도 모르고 제대로 알고 가자고 이야기해도 모르고 인간을 두고 상충 다툼이 나서 관제구설 시비 환란을 넣어도 모르고 돈에 손재를 줘도 모르고 이제는 자식들을 꺾어볼까 하신다. 전시가정을 둘러보니 너희 몸주 대신 온이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아무리 구부러서 몽주고 자몽주고 이 고집행이 센 내 제자야 여태까지 이런 거 없다 하고 묻어놓고 살다가 왜 갑자기 누가 말해도 네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었잖아 그랬는데 네 죽을 일이 생기고 명운이 다 해가니 미쳐서 전보러 가게 되고 거기서 신 안 받으면 죽는다 하니까 그래서 신 받게 됐고 신 받자마자 싸움이 났고 갈부림이 났고 관제구설 시비 송사 인연 저년 개같은 년 소리 들어가면서 이럴라고 내가 신을 모셨나? 어? 신랑한테도 대접 못 받고 자식들을 치면 어쩔까 느낌은 와서 불안불안하고 고통스럽다 누가 니 속을 알아주겠노 어? 언제 왔던 신명이냐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간날이라 그 갑적이라 전시가정 삼전불사 대중 불사 할머니 앞을 서고 너희 신랑집에 주인공 공사 불사 할머니 손길 잡고 벼락대신 나한테 와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여태까지 안 하다가 맞잖아 갑자기 불붙어서 신인가 지랄인가 하면서 거기서부터 협박 받고 공격 받고 그래서 억울한 거 아니야 느그 신랑집에서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옛날부터 절에 불사를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빌면서 할머니들이 곱고 단아하게 자식이 없어서 무자 할머니 들어서서 너한테 와서 이렇게 눈물 짓는다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우리 가정 한번 지켜보자 자식 한번 지켜보자 하고 그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눈물 짓는다 이해가 가겠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어찌 했든지 간에 신엄마가 신선생이 신무당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니가 정신을 못 차렸다 이 말이다 왜 거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집 조상이 눈을 탁 가리니까 니는 거기 아니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거기서 귀를 탁 막으니까 그 어떤 얘기도 안 들린다 그쪽에서 말 못하게 탁 입을 막으니까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옳은 판단 옳은 생각 옳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 사람을 봐도 옳은 판단이 안 된다고 신에서 이렇게 화기가 차고 울기가 차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이 열이 뻗쳐가지고 신열이 뻗쳐가지고 눈도 뜨겁고 몸도 뜨겁고 지금 온 압이 너무 뜨거워서 네 니 말 맞다른 병원에 가니까 혈압이 200, 300씩 올라가고 네 금방 이게 내추럴로 와서 죽을 사람이나 그렇게 올라가지 네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일반 사람이 못 살아 혈압이 없고 제대로 가리도 안 잡혀져 있고 네 신명도 이렇게 접을 안 했고 있다는 것만 표적을 줬을 뿐 자기한테 안강에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입에 옥천문을 열은 것도 아니고 말문과 도수를 준 것도 아니고 꿈에 선몽, 자몽 밖엔 안 준다고 응 왜? 벌전이 깊으니 교차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는 단명사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군데? 응 저희 신랑 쪽에는 작은아버지라고 응 도련님 응 그리고 고무부 그래 이 시 가정에 다 단명이라고 일찍 죽었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보자 명을 한번 지켜보자 이 무좌 할머니 자석을 앞을 세워서 너한테 와서 이렇게 서럽게 운다 그래서 너한테 계속 오니까 저 신당은 모셔놨고 신어머니한테 공격을 받아도 내가 내 손으로 못 없애겠고 두렵고 무섭고 자식한테 자꾸 표적을 줄 것 같잖아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악기잡기가 있다 해도 네가 어릴 때 맑고 깨끗할 때 주시던 신명을 생각해라 그 신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이래 벌이 많이 지고 귀신이 등창을 하고 난 나만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신에서 억울해서 이런 벌을 줬다면 거둬지는 방법이 뭘까요? 살려주세요 울지 말고 정신 차릴게요 도와주세요 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네가 애동이라면 3년 안 된 애동이고 신한테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남 잘 때 안 자고 그냥 살려주세요 울어봐라 백나 10년 오르다 해결 안 된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읊고 조아리고 아 이게 잘못했구나 아 이게 잘못했구나 남의 원방 억울함 갖고 빌어봐야 백날 안 들어주신다 첫째는 내 잘못이요 그 빌미를 준 내 잘못이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을 돈 주고 살라 했고 신이라 하면 그냥 덜커더 모시면 되는 줄 알았던 내 잘못입니다 신은 과연 무섭군요 근데 애들하고 지켜가야 되니까 내가 저 년 때문에 억울하다 저 새끼 때문에 억울하다는 마음보다 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나 어릴 때 내가 심받기 전에 아주 맑고 깨끗하게 나한테 오셔서 점주해주던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가 살리시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살리세요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이게 거둬지고 판단이 들어서며 내가 인연 잡아주는 손길을 잡고 제자로 갈 테이니 조금만 저한테 숨통을 열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천 번 더 잘못했고 만 번 더 잘못했으니까 빌으라고 그게 없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억울하다고 계속 살려달라며 또 다른 일을 줘도 또 억울하고 다른 일을 줘도 남 때문에 또 억울하고 내 제자는 계속 남 탓하다가 끝 본다 도장을 준 것도 니고 중도독증을 준 것도 니고 니 이름 준 것도 니야 진엄마 훔쳐갔어 아니잖아 맞잖아 결론은 그래 내가 아까 니 보고 고집 세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것도 쿨하게 맞네요 세상에 듣고 보니 맞네 빨리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신도 도둠을 빨리 안다 계속 원망하고 자괴감에 빠져있으면 절대 그 신은 발복 못한다 억울하도 내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 상황에 정신을 차려서 궁지에 몰릴수록 지혜를 준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이겨나가야지 가가 때린다고 니도 때리고 가가 욕한다고 니는 똥물 던지고 이 끝없다 그러니 낭떠러지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기도를 하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솟아오르는 기도를 하라고 살릴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다 여기까지 이번 사례자는 신을 받은 지 외동초복이에요 한 2년에서 3년 됐는데 신어머니하고 시비, 송사, 환란이 있어서 문선문권 계약서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명의를 도용을 당했고 쉽게 말하면 본인의 말을 다 믿을 순 없지만 제가 영을 떠봐도 문선문권 계약서에 소송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에서 억울한 마음을 주고 자기 어릴 때부터 이 신감이어서 예감유감, 직감, 구매, 선몽도 다 있었는데 나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라고 37살 때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신바람이 불어서 신어머니한테 신을 받게 됐고 인간의 구설의 중심에 서게 됐고 관제구설의 중심에 서게 됐고 문선문권 계약서에 티각이 난 상태로 보입니다 제자가 관제구설 시비, 환란이 있으면 불리기 조금 힘들고 신에서 꺾어들기 때문에 이 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자기가 그쪽에서 인연을 잘못 잡아서 갔던 걸 제대로 다 인지를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점통술을 주었는데 너무 뜨거운 신과 너무 차가운 신이 서로 갑자기 이렇게 교합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 신의 트러블 쉽게 말해서 티각이 났고 상충이 났다고 봐요 그래서 신랑집하고 자기집하고 너무 성질이 다르다 보니 결이 너무 다르다 보니 여기에서 오는 충돌도 만만치 않고 부부간의 상충도 그리고 신의 인연을 잡아서 신코스로 해서 신당을 차렸다는데 이 신어머니가 이 문선문권 계약서로 인해서 이 제자 이름으로 인해서 관제, 시비, 환란,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서로 막말하고 이 신을 어떻게 하면 너는 계속 불릴 거냐 어떻게 하면 죽일 거다 협박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식들도 이걸 모시고 난 뒤로부터 계속 무섭다 그러고 본인도 매일 신랑하고 티각을 부리면서 이 신을 없앨 수도 없고 불릴 수도 없고 지금 표적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관계로 계속 이 몸이 붓고 병원에를 다녀봐도 이게 자식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한꺼번에 같이 코피를 터지고 입안에 피가 고이면서 막 귀에서 피가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혈압이 200, 300까지 올라가서 앞에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신혈이 오를 때로 올라서 충돌이 돼서 이렇게 화산처럼 지금 분출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 분출을 하는데 여기에 억울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해, 자살 이런 타살이 들어오다 보면 제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자식들이 급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러주고 조금 우리가 체내린다 그러죠 이 화열이 너무 커서 잘못하면 쓰러지거나 내추럴이 올 확률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연을 해서 이 제자가 알아듣게끔 천천히 오랫동안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줘서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알아듣고 지혜를 발휘하고 기질을 좀 발휘하기를 기다려야죠 신에서 모시고 가야 되는 경우는 맞는데 이 제자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신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진법으로 눌림을 당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딱 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의 원정 신의 화를 풀어야만 이 제자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